첫번째 6연음으로 가는 방법 첫번째 모양으로 설명을 해드릴께요 그냥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오는거에요 3 4 이게 첫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번째 방법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됐네요 첫번째 방법 3 4 이게 첫번째 방법이구요 두번째 방법은 전자에 있던게 두번째 방법이고 마지막 세번째 방법 굳이 올라오자면 아까 살짝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제가 이걸로 가가지고 옆으로 쳐냈죠 아무튼 이런식으로 가면 됩니다 올라오시는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려면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